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시황정리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그릿! 오늘 코스피는 0.04% 하락, 코스닥은 0.5% 하락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나빴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봐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리분들은 오늘은 조금 나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코스피는 어땠나? 일단 2,500이 또다시 깨졌습니다. 그래서 2,496에서 마무리, 삼성전자도 오늘 400원 하락으로 21선을 살짝 지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장이 4주 연속 상승했고 이번 주까지 오른다면 5주 연속 상승인데 하지만 이걸 뭐 도박사의 오류라고도 말을 할 수 있긴 한데 최근 들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 조정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 저녁 미국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코스피와 코스닥도 최근으로 또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은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오늘 저녁 미국장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0포인트 그리고 에코 프로비엠 오늘 또 하락했습니다. 1% 하락. 매동을 보겠습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매도, 기간 매수, 연기금 포합권.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하나오션, 두산 로보틱스, 현대 오토에버, 삼성 SDS, NC 소프트를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근액, KB금용, 삼성전자, LG엔솔, 삼바, 삼성 SDI를 매도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또다시 급등하며 이게 이렇게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상장했던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름들 다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한 정치인과 한 배우가 고등학교 동창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갈비를 먹은 사진이 올라오자 그 배우의 연인이랑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오늘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진짜 정치 관련주는 대박이네요. 환율에는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304원, 유가는 75.54달러.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나빴으나 상해라 항생이 마지막에는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장 막판 코스피아 코스닥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이 0.4% 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혀 미국장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나왔고 콜 옵션 매수, 포드 옵션 매수로 일단 선물 옵션의 긍정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자, LG엔솔, 고버스, KB금융, 퀄리타스 반도체, 삼성SDI, 포스코프챔, LG노텍, 코스타 레버리지, LG전자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에코프로 워티리얼즈, 오늘은 외국인이 사서 올렸네요. 그리고 SK이닉스, 심텍, HPSP, 셀티론에스케어, 삼성전자우, 포스코DX, SK텔레콤, 에코프로, 타이거이맥, 하나솔루션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삼성전자, SK이닉스, 하나오션, DBI텍, NC소프트, 두산 로보틱스, 현대오토에버, 삼성전기, 삼성SDS, CJ대한통은 HD한대를 매수합니다. 수요일장에 보겠습니다. 내일은 AES텍이 상장합니다. 그리고 2030 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가 있고요. 29일 수요일에는 미국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중국 폐렴 관련주. 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뿜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반도체가 또다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 2% 상승, DBI텍 6% 상승, 이미저스 25% 상승, ALT 18% 상승, 퀄리타스 반도체 20% 상승, 리노공업 11% 상승, 그리고 칩셋 미디어도 15% 급등해 네페사크도 9% 상승합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가 또다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전반적인 반도체가 아니라 또다시 쏠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흐름을 타지 못했다면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진 않았을 듯합니다. 이러한 온기가 다른 반도체에도 이렇게 다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조금씩 펼쳐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기판도 고성능화되며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심택 13% 상승, 대덕전자 7% 상승, 폐렴 관련주가 오늘 조금 좋았습니다. 중국 폐렴 이슈가 확산되며 국제약품 26% 상승, DXVX 7% 상승, KM 9% 상승, 웰크론 8% 상승, 오랜만에 마스크가 올라가네요. 그리고 조선주가 좋았습니다. 5년치 일감을 넘겼다는 소식이 나오며, HD 한국조선의 양 4% 상승, 하나오션 3% 상승, 삼성중공업 2% 상승, HD 한대중공업 3% 상승, 게임주가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신작 출시 기대감 등에, 컴투스 홀딩스 6% 상승, 크래프톤 5% 상승, 겉허향 터지고 난 다음부터 확실하게 크래프톤 계속 갑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서울의 봄이 흥행하고 있다고 해요. 벌써 200만 명인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콘텐트리 중앙 10% 상승, 아센디오 8% 상승, 정치 관련주가 완전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 2% 상승, 덕성우 상한가 도착, 대상 홀딩스 상한가 도착, 대상 홀딩스 상한가 도착, 그리고 다른 정치인 관련주인 넥스트아이도 20%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버트리아즈 오늘 또 급등합니다. 25% 급등,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에 질스라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7% 상승, 이 두 개의 거래대금을 합치면 무려 2.5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그리고 신라제인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기업인데 신장암 치료제 임상 유효성 입증 발표를 했습니다. STX 오늘 8% 상승합니다. 몽골 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리튬, 텅스텐 등 희소 금속 자원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CJ대한통은 8% 상승합니다. 8년 만에 영업이익률 최고치 달성 전망. 마지막으로 KNX 오늘 청약하는 기업이 이주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KNX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니까 내일까지 꼭 잊지 마시고 청약하시고요. 신형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다만 계좌가 없다면 지금 만들어도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KNX 지금 균등 2.8개, 비례를 한다면 한 주당 94만원인데 그런데 1일차 데이터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겠죠. 내일 또 엄청나게 바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청약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디셨습니다. 바이오